이렇게 불러야 되나? 감살려는 주워 국민인의 세금으로 널 만들었는데 뭐? 좀 더 많아?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8건의 납치와 대러에 가담한 다국적 대러 리스트로 네, 펜스장에 평점도 안 나와 조이스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꼭 보내겠습니다 이 웹툰 안무 없는 삽니다 똥 좀 그만 쌓아 파이팅 아까 본인이세요? 이것도 내 꼴 놓고 니들 뭘 알아?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넌 꿈이 뭐냐? 나라를 빛내고 싶지 않나? 넌 수백억짜리 무기야 인마! 그만둔다고? 아이피 추적 결과 범인 여기서 1시간 전에 댓글 남겼습니다 십쌰 네 아이디가 존잘 보스 182냐? 만화신공 국전념을 X뽀신던데 뭐야? 나 다 넘기면 다 죽어 네가 잘 알잖아 국가는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휴 그게 무슨 X같은 소리예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가 맞나? 야 이거부터 풀어줘 그럼 이거 물을 거야 야 이거 풀고 얘기하자 너의 뒤를 이을 방패현이신 선배님은 저의 우상이십니다 프로젝트가 폐기되면서 천리원은 마진 남한 방패현입니다 파이팅 국장님 에이스를 이렇게 거지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만 써요 개 멋있어 내가 이런 거 제때 제때 내라고 했지 돈을 벌어서 내라고 했냐 그냥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그냥 가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이 잔지를 했길래 내가 정리해서 쭉 보내버렸어 나 잘했지 내가 그린 웹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 온 준이라고 야 이 씨 너 또 나 쑥 차 마셨지 야 이 씨 이 사람이 뭐야 니가 준 와이프 아냐? 어 아니에요 제 남편 이름은 준이 아니라 수혁입니다 진짜 돈도 못 벌고 그냥 찌들 찌들하는 웹툰 작가예요